LA 다저스의 박찬호가 2년 만에 메이저리그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다저스 9단은 오늘 제출한 메이저리그 25명의 최종 엔트리에 최근 시범경기에서 안정대 2 내용을 선보인 박찬호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와 선동열 선수가 오늘 나란히 첫 승과 첫 세이브를 기록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박찬호가 미국 땅을 밟은 지 28개월 만에 한국 야구사의 길이 빛날 천금같은 1승을 따냈습니다. 박찬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시카고 컵스와의 원전 경기에서 선발 마르티네즈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2회부터 구원투수로 나서 5회까지 4이닝 동안 18타자를 상대로 3안타만을 내주고 3진 7개를 뽑으며 무실점으로 잘 막아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찬호는 이 첫 승리 투수가 된 상관이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고요. 또 뭐라고 할까 한국적으로는 좀 큰 기록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기쁘고 갑자기 열등결이 나갔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그거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요. 그래가지고 좀 피칭 내용은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의 강속구가 또다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강타했습니다. LA 다젯의 박찬호는 오늘 선발 투수로 출전해 멋진 승리를 여궈냈습니다. асти지 첫 원전 crystals come it's version of the first leg win. Obviously the first by a Korean Right center. A floater and Barris just couldn't pull the trigger. Get on the ground back handed down there by Karras tosses on 1.2.1. 2.3. 2.3. 3.3. 1.2. Shields has a little trouble but. He's able to make the play on. 1.2. Here's one out into left. Hollingsworth coming on. 1-1 he can't get there, gets by him. Abbott, a stand-up double. On the ground, Gagnon crosses on to the shield. On to first, double play. Here's the 1-2 offering. Got him. Conine strikes out for the second time. Looks like he wants to go with a curveball. And he got him. Park puts Abbott in the dark. Another strikeout. Oh, boy. And he struck him out. That's half a dozen, cousin. Chanho Park in a little trouble, but he handled it. The top half of the fifth here, and show you. Chanho Park strike out of Berus. It was a pitch out of the strike zone. Chanho, you know, I've said this all along. I've said it in spring training, and I will continue saying it. Chanho has better stuff than anybody in this whole organization. And he showed that again tonight. yeah that catcher ownsぜ you do or she's going to win more. Maybe you can win 4qu STAT unlikely, but there's the trick here. Ain't gonna be good. And finally, put his game in over, you can win 3rd. He won a team win. Bowser played 하나 when he took the lead. Fan is a coach that will win. He's going to win 4 but he'll win 4 by 1. And finally, the first one can win 4v He'll win 4qu Fur. Th agora he won 4. One of the right lines. That's a fair ball. He'll hit. Throw the corner. Lemb exemplo around for third.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가 오늘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가장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처음으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오늘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 이후 처음으로 7회까지 던졌지만 아깝게도 패전투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장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박찬호 선수는 7회 동안 3진 5개를 뽑아내면서 3안타와 볼렛 3개로 자책점을 포함해서 2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선의 침묵과 야수의 실책으로 3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약간 만족하고 이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렬히 응원을 보내던 LA의 한인들도 오늘의 경기를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잘 던졌는데요. 타력이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네요.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 벌어진 세이트 루이스 카디널즈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4승째로 올렸습니다. 못 Judgment! 도저스는 최종 tangible 뷔시 Paus과 대회에서 올린 세이트 루이스 카디널즈가 3단에서 40대 경기 전과 중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의 버전을 보내던 도저스 스토이라서 Span호 선수는 완전히 sweet from the Dodgersers' 굿. 아 repeatedly 출밧이 뷔시ın 밋은 바이러스의 조합을 긁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예LD 반지역을 선정하는 어떤 점이 들 Sedan호의 뒷받침을 보관 Bleiburnia 박찬호 선수는 1차도 날로 더 길 바랍니다. 하나는 나면, 내가 있을 때 몇 개의가 없냐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 1-6-3. Up the middle. Will it be 2? 1-6-3. That's a kil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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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가 5번이 가네요. 코리아 특급 박찬호 선수 최근 한 스포츠 용품사와 30억 원의 전속 모델 계약을 맺는 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며 단껏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사와 오늘 2000년까지 4년 동안 총 30억여 원을 받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의 한 백화점입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다저스 박이라는 박찬호 선수의 기념품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점 이래 늘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계산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찬호 선수를 통해서 한인 관중을 끌어모으고 티켓과 기념품 판매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LA 한인사에 이미 불어닥친 박찬호 열풍이 국내에도 성립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손에는 박찬호가 탑을 장식한 각종 스포츠 전문지가 지어져 있고 박찬호가 속한 LA 다저스 모자를 쓴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찬호 열풍은 야구장 뿐만 아니라 아쿠정 등 패션과에도 불어닥쳐 관련 상품이 날개조친듯 팔리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로고가 들어간 모자는 물론 가방과 점퍼, 열쇠고리 등 다양한 상품이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새 박찬호 선수의 모자나 옷이 인기가 많아서 저도 하나 사러 왔습니다. 한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박찬호의 경기 소식과 근황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속해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황 부탁드리면서 또 항상 지켜봐주세요. 그럼 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도 더 잘 수 있는 그런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니 다저스의 박찬호가 새로 사령탑을 맡은 빌러셀 감독의 신임 속에 내년 시즌에는 선발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오늘 고향인 충남 공주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자랑스러운 충남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모교인 공주골을 방문해 사인회도 가졌습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오늘 슈퍼 엘리트 모델 출신의 탈런트 김소연 양의 안내로 저희 MBC를 방문해서 메이저리그 뒷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겸 탈런트 김소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좀 피곤한데 뭐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책 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저 자신도 앞으로 제 후배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제가 배운 거라든지 또 제가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데 뭐 계기가 책으로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책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책 제목이 Hey Dude라고요. 네. 그 뭐야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다른 동료 선수들한테 배운 영어거든요. 외국 생활 하시면서 언어 문제나 음식 문제 같은 거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는지 제가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데에서 큰 불편은 없었어요. 미국 음식도 잘 먹고 또 한국 음식도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은 없었는데 제일 어려웠었던 것은 아무래도 언어 언어 소통이 제일 어려웠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데 제가 1년에 162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뭐 그것도 그렇고 스프린추링부터 하면 1월부터 야구가 시작이 돼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린추링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끝나고요. 거의 쉬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앞으로 내년에 팬들이 많은 기대가 많은데요. 각오 한 말씀 주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팬들이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팬들을 위해서 좋은 게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실 텐데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반중 데딩 키죠. 고마워요. 자또.